일단 룸이 육성은 못하지만 여러분 코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코디 가시죠 깔끔하게 로알 좀 까고 코디 가자 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이번에 100개가 넘을 수도 있고 잘나오면 이제 마스터라벨 하면 되는 건데요 어차피 끝장판은요 끝판왕은 딱 뭐냐 마스터라벨입니다 여러분 수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고 또 간지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마라야벨 세트를 한번 또 맞춰보도록 하죠 자 가도록 하죠 여러분 자 룸이 스코디를 위해서 몇 개나 뜰지 갑시다 그렇지 바로 시작 첫 단추를 잘 꽂아야 됩니다 슬라벨 망토 하나 줍니다 자 가겠습니다 쭉쭉 자 단팥 붕어빵 티끄레기 있죠 개구인 뒤로 장갑 개구인 뒤로 세트가 나오겠네요 자 따스한 구두 슬라벨 두 개째 떠줍니다 부근 바꿔줍니다 여러분 신나게 한번 미치듯이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니트 리본 이건 아닙니다 슬라벨 개구인 뒤로 신발 냠냠 붕어빵 얼굴 양씨 떴구요 자 일단 10개 중에 2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고 따스한 구두 자 기막이 인거 보니까 모자죠 이러면 3개 썼구요 자 따스한 구두 신발 또 슬라벨 심을 떠줍니다 개구인 뒤로 모자 이제 옷만 나오면 개구인 뒤로 세트를 맞춥니다 개구인 뒤로 모자 무기 또 썼구요 무기 왜 이렇게 잘 나와 카키야상 코트 캔디 파트 리본 뭐야 대왕 붕어빵 아 이거 잘 안뜬다 어 잠깐만 슈발 썩 잘 뜨고 있진 않은데 한 15개는 나와 평타 생각하면 될거 이론상 갑니다 도넛치 안경 시끌시끌 슬라벨 아니구요 따스한 기다림 어 이거 이쁜군가 따스한 기다림 떠주면서 5개 올려주구요 아 6킥 나왔습니다 따스한 설렘 무기 뜬건가요 아 망토리야 아까 처음 떴던거 별자수 워커 신발 잡나벨 따스한 구두 이렇게 쭉 가볼게요 제발 아 슈발 이게 7개 이렇게 먹는다고? 이게 현실인거에요 원래 이게 원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가면 안돼요 와 고마워 자 이제 반 남았습니다 50개 단팥 붕어빵 대왕 붕어빵 고 따스한 구두 좋아요 쓰라벨 신발 따스한 기다림 따스한 한 번 옷 아프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8개 9개 짜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떠도 이게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잘 떠도요 피스할 때 졸라 안될 확률 높구요 안 뜨면 피스할 때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그런게 좀 약간 없잖아 있어 볼게요 고 그라우스 따스한 설렘 망토 하나 추가 캔리버트 리본 삼십일 수묵한 벽창 반지 지발 근데 이거 붕어빵 세트같은데 붕어빵 한번 껴볼까 잠깐만 자 공개할게요 3 2 1 짠 오우 슈바 캐릭터가 있잖아 약간 하자가 많이 크게 있는데 아니 더 떠야되요 야 무기가 아직 한번도 안 떴어요 쓰라벨 무기가 스카우터 조졌다 이거 진짜 별재스 워컨 시끌시끌 니트 리본 폭싱 동굴 눈톱기 와 이거 진짜 안나온다 자 따스한 설렘이 따라 떴어요 스랍 하나 무기가 떠야되요 지금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시끌시끌 제발 개구디를 한버로 어 좋아요 개구디를 한버로 뜨면서 이제 개구디를 세트를 맞춰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와 이거 너무 안 떴다 야 열두개도 안나왔어야지 신발 카케 기아선 코트 따스한 마음 어 이거 이게 그건가 그렇지 무기 드디어 세트가 맞죠 세트지 드디어 세트가 맞춰졌습니다 드디어 결국 하나 주네요 눈치껏 니트 리본 니트 야 니트 리본은 뭔데 계속 뜨는거야 시발 니트리본 사면서 떴어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딱 니트가 함부로씩 뭐가 있는거 같은데 세트인거 같은데 이거 와 개망이다 이거 진짜 로얄 아 갈색 별자수 니트 이게 있네 이게 떠야되는거네 이게 조금 이쁜가보네 맞죠 에헤이 로얄이 망했으니까 피스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마라벨 풀셋을 만들면 정말 좋겠지만은 일단은 목표는 퍼즐 에어 쿠폰과 어느 정도의 마라벨 처음에 바로 잘될 확률 좀 적으니까 신발부터 신발과 따뜻한 설렘으로 첫 스타트는 치장 자 체크맷 슈즈 이따가 뜨면 안돼요 고 일단은 아닌데요 아 야 이거 진짜 제일 쓰레기가 이거야 신발 부르나면 개쓰레긴데 아 괜찮아요 이게 다 액땜이에요 요정도는 괜찮고 재물이야 생각하고 무기를 발라보겠습니다 무기 고 아 아 한 번 더 갈게요 동 서남북 제발 마라벨 마라벨 고 제발 어 그렇지 여러분 마라벨 첫 번째 마라벨 떠줍니다 미구이 엄버 가져오면은 일단 마스터라벨 한 부위가 완성되겠죠 이제 여기서 깔끔하게 달달하게 마력이 떠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여러분 공과 마력이 같이 붙은 3개월짜리입니다 요 느낌 고대로 망통합니다 자 꼬 꼬 꼬 꼬 그림자 어우 이뻐 보인다 뭐야 처음 보는 아이템 같아요 하지만 바로 보내버릴게요 빛나라 꼬 제발 마스터라벨 아 아 슈발도 블랙이여 모자 콜 바로 갈게 그냥 한방샷 아 체크 배드캠 야 역대급 망하는 것 같은데 이거 로얄 캐시 고 대왕 붕어빵 시끌시끌 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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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개입니다 혹시 눈통 따상설레 제발 쓰라밍 떴구요 따상살 두개 개구디노 별자수 워컴 스모카 도너츠 안경 대왕 붕어빵 개구디노 얌얌 붕어빵 개구디노 신발 도너츠 안경 제발 한개만 더 제발 한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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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트나 뒀어요 갈색 뽀 와 개망했다 진짜 개망했다 와 일단 이 새끼부터 보내볼게 한번 뭐라도 되겄지 급핀나라 슈발러마 야 오늘 진짜 개망했다 와 이거 심한데 야 오색 한번 넣어 투자해볼게 제발 뜨라 아우 아우 슈바 야 스라베 얼마야 야 다 사 그냥 일단 잠깐만 스라베 지금 얼마죠? 저거 한번 도전은 해야 되니까 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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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쿠아 나이스 해쿠아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버는거지 가지 않습니까 어머 이거 아닙니까 막판에 뒤집기 해쿠 승부사가 떴습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쿠아 와 해쿠아 얼마죠? 28억 진짜 여기서 해기했다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인생 역전이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본전 가버리니까 깔끔하게 이 상태에서 해쿠아 쓰고 그 다음에 마라벨에 구매합시다 어떻습니까 자 콜! 아 피스나무가 하나 털자고? 그 운명은 그럼 알겠어 피스나 남았으니까 운명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야 캐시가 남았잖아 요걸로 운명 정해야지 안그러겠어? 자 사티리보 오자 음 안 떴죠? 그럼 이제 옥션 가서 운명 정하면 되요 한번 하고 싶었어 나도 어차피 자 느낌 좋을 때 한 번 더 갑니다 신발의 예제물로 넣어주겠습니다 가자! 그렇지! 신발 비슷하거든요? 신발 비슷한데 한방으로 빡 떠줍니다 여러분! 얍아재! 아 이거 근데 스와비 한 개 남았잖아 또 이러면 그치 망 들어주세요! 고! 아 푸른물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순간 해처드립! 가라요! 아 가지 못하네 슈바야 이건 한강 가야 되겠는데 이거 됐어! 이 정도면 충분해 그치? 진짜 개 망할 뻔 하다가 여기서 해쿠 떠주고 마라바 하나 떠주니까 그나마 먹고 살만 하는 거야 자 일단 해당 조각 신발 껴주고요 신발 껴주고 라비린스까지 껴주면은 마스터라벨은 풀 착용입니다 아 근데 성형은 안 바꿨어요 지금 잠깐만 일단 이 상태로 볼게요 루미너스 과일 어떻게 변할지 보미나 3,2,1 짠! 아 이거 뭐야 이거 뭘 물고 있는 거야 슈바야 이거 뭐야 이거 붕어빵 물고 있어 이 새끼 잉? 이거 마스터라벨 얼장 좀 낄게요 깜짝 놀랐네 슈바야 짠! 이렇게 됩니다 마라벨 얼장까지 껴준 세트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붕어빵 캐릭터보다 이게 훨씬 낫게 낫죠? 아 이쁘다 야 이거 눈 얼장 괜찮다 자 여기서 이제 뽀송을 해줘야 돼 뽀송을 짠! 완성! 어떻습니까 로봇? 이뻐졌습니까 캐릭터가 아 깔끔해졌다 진짜 코디 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뽑은 하이라이트죠 제가 원하는 건 퍼즐이기 때문에 퍼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바로 갱퍼즐 만들어주면은 짠! 요렇게 모든 마라벨 껴주면서 루미너스 완벽하게 코디 끝입니다 좋아요? 차도한 도도해? 아니 뭐 뭐냐 차분한 해의 얼굴이나 솔직한 얼굴 두 중에 하나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바로 뽑히지 이거 시간부 끌 필요 없지 이제 포로리아? 되게 보로보로 만났어 보로보로 얼굴이 왜 나왔어 이거 짠! 야옹 얼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وا아우 10섬이 낚았다 와아 솔직한? 차분한 해? 지금! 그렇지! 이거 가져갈게요! 차분한 거 뽑아줘? 차이까지 뽑아줄게 그러면은 다음 건 차해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순서들 나오고 있어 이젠 차해야 차해! 또나 또마 또마 나쁘지 않아 이거 쓸게요 존나 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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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 눈싸움 하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느낌 그렇지? 음.. 제발? 제발! 슈발! 이거 안 뜬다! 아..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맘에 들어 차분하게 별로 솔직히 맘에 안 들었어 맘에 안 들어 돈 쓴 거 지금 조금.. 아깝네 아 다 온 거야? 마지막 하면 되는 거지? 이틀 다? 어떻게 구매해서 빡빡빡 해줄게 와.. 그렇지! 차에!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냐 근데? 이거 못 쓰잖아 교불, 이거 교불이야 다른 영웅으로 키우는 게 없는데? 나 영웅도 처음 키우는 거잖아 아 안드로이드! 아! 아! 아 그럼 되겠다 안드가 없어요 왜요?